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여기 열쇠뽑기랑 뭐 자파들이 있는 뽑기인데요 네 저희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상품이 또 저희가 맘에 드는 탐나는 상품이 있어서 저희 취향 적용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갤럭시 탭입니다 네 S2 뭐 9.7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막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이런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갖고 싶었던 처음인데 막 신 딱 있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꼭 있는 김에 또 저희가 겸사경사 촬영도 하면서 한번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0반도 같이 있나 본데 이거는 저희가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죠? 이거 아니라 탐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녀를 상고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옛날에 저번에 저희가 했었을 때 이제 그 에어팟이랑 버즈를 뽑을 뻔했는데 진짜 아쉽게 못 뽑았어요 탐 때문에 아 여기서는 난 꼭 뽑고 싶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 도전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운도 잘 따라줘야 되겠죠 그쵸? 맞아 근데 저희가 도전하는 이유는 저희도 계속 손맛에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맨날 아쉬워요 에어팟이요 에어팟? 어 날까스만 약간 적어보고 어? 이게 왜 여기 있지? 이랬어 에어팟 가지실? 아니 이거 약간 묵직해 보여 묵직한 것들 저런 것도 탑으로 잘 써야지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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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설계가 진짜 중요해서 이게 오늘 열심히 한 번 싸워보다 차곡차곡 어 알겠습니다 이제 최대한 차곡차곡 잘 싸워볼게요 응 아 여기 자 이거는 이제 삼각대죠 응 세이카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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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상품을 안 뽑고 다 탑으로 쓰는 걸로 그렇죠 안 뽑아야 돼 이거는 보면? 응 안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응 맞아 뽑는 중간부터 이제 이제 탑의 양이 줄어들어 네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응 이쪽에 무슨 봉철핀 시계 같은 것도 있다 아 진짜요?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응 정원순이 한번 해봅시다 뒤쪽에도 필요한 거 탑이 응 맞아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는 별로 부담이 없어서 그거는 조금 나아요 탑이 뭐 쌓이는 거야 그래도 금방 쌓여서 괜찮긴 한데 뽑는 게 어렵단 말이죠 뽑는 게 맞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킥보드 한 번 뽑아보고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어 기회 4번 어색 킥보드는 진짜 잘 뽑았는데 맞아 아 그때처럼 한 번 딱 레전드가 딱 써야 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기회 잘 확인해야 되는 거 아시죠? 네 안 그러면 나와 버립니다 나오면 이제 당황스럽고 뽑으면 안 돼요 응 오 시계 시계 좋아요 시계는 밥으로 밥으로 가세요 자 한 번 남았어요 네 한 번 남았습니다 기회는 오 두 개 같이 어 요거 한 번 리터치 해주고 여기서 다시 만원 넣고 네 이거 뭔가 타이가 좀 두터워졌다 뭔가 그러니까 빨간색 머리 혹시 이래서 또 잘 잡히지 않을까 음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이 두터진 타이 때문에 또 잘 잡힐 수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요거 한 번 빼자 굿 굿 굿은 모르겠고 일단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어 일단 해보지 뭐 해봅시다 아직은 탑이 많이 빈약하니까 아직은 빈약한데 굿 저런 거 좀 좋아 저런 게 좋아 저런 게 근데 좀 가벼워 보이는데 가벼워서 좀 문제야 그게 아니면 여러 개 더 걸어놔 어 다 걸어 다 걸어버려 그냥 다 걸어버려 어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뒤도 걸고 다시를 못 빠지게 이거 수건이랑 그런 건가 봐 운전하면서 모든 힘을 버틸 수 있게끔 다 걸어버리는 거죠 아 나 들어가 버렸네 자 요것도 하나 들고 갈게요 응 여러 개 있으면 좀 덜 밀리지 않을까 응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응 갑니다 오 굿도 나쁘지 않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조금씩 물건이 더 옮겨지고 있습니다 탑으로 이거 터치 한번 써야 되나? 아 놓는 범에 딱 걸렸네 네 아 이거를 아 좀 고민 되네 10번을 어떻게 해야 되지? 탑으로 써야되나? 어 아 저 뭐 뽑고? 뽑을 수도 있긴 하겠지 아니 뽑을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탑으로 쓰냐 이거죠 얘를 옆으로 가져가서 옆에를 받쳐 놓느냐 음 위로 들고 오면 또 얘가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응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오오오오오 응 안전하게 요것만 쏘 어휴 나쁘지 않니? 뒤에 박힐 것 같은데 하 얘가 문제란 말이죠 어 이거를 가져가 보는 건가요? 가져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뒤로 보내고는 허리가 안 나길래 어 가벼운가? 그랬더니 밑에 공가 찾아 있었어 뒤로 보내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어? 아 안돼 제대로 알았는데 네? 뒤로 보내서 옆을 막아버려? 옆 탑으로 아니면 그냥 탑으로 가져가 그러면 문지면서 얘가 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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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고뇌 생각대로 하자 그럼 큰일 나 내가 봤을 때 얘를 뒤로 가져가서 옆을 딱 받쳐줘야 돼 무게를 무겁게 알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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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까지 온다고? 초기 세팅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왠 처음으로 뭔가 되돌려지는 느낌인데? 기부 탓입니다 네 자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신춘이 야 뒤로 좀 가야 됩니다 뒤로 그래도 뭔가 여기 달려있는 꼴만도 좀 새 걸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좀 새 걸로 바뀐 것 같다 뒤로! 아 뒤로 가야 되는데 얘가 생각보다 묵직해서 응 탑으로 가져가 예전에는 저희가 탑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썼거든요 응 이거 뒤로 가서 잡아 저희가 이제 그 방법이 최근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딱 받쳐주면 얘가 좀 덜 밀리지 않나 싶을까 신춘 탑이 맨뒤에 박히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건 무조건 걸려야죠 어? 어? 잠깐만 이거 잠깐만 으악! 으악! 아이고 발이 흘러져버리네 근데 앞은 그래도 천천한가? 나름 견고한 것 같아 나름 이 정도면 으응 엄청 막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할만한데? 그렇지 어 어! 저긴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안쪽으로 좋아요 좋아요 어 괜찮고 아 걔가 이게 다 옆으로 확실히 밀려 그치 어쩔 수 없어 어 잠깐만 잘 잡아먹었나? 잘 잡았어? 어? 저저저 아아아아 탑이 다 빠졌어 탑이 어디갔죠? 여러분들? 얘를 빼야겠다 사라진 탑? 응 탑이 이렇게 폭삭 잘 앉았습니다 항상 요거 할때마다 이상한가가 상당히 많이 봐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요거 빈 공간에 매워봅시다 그러면 아 열쇠로? 응 그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닌가?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띄면 올라가지 않을까? 띄면 올라가요 한 번 깨워야 돼 한 번 요것도 근데 지금 열쇠가 조금 안좋은 저 꼴망 위치가 안좋네 응 꼴망 위치가 좀 어? 아 낀 줄 아 이거 뒤로 가버린다 이거? 오 그러면 정말 좀 착한 일입니다 끼워줘 아 이거 뭐야 지 깨극까지 안 내나가네 어 아야야야 아야야 계속 운먹을 거 같은데 이게 미셋됐다가 다시 된장 아 이게 약간 질기할까 하지 않는 그런가요? 갑니다 띄우기 여러분들 띄워줘 아 한 발만 들어갔어 어? 어? 아 너무 기대를 했는데 아니 너무 얇게 꼈나봐 그래 맞아 최대한 타위 가까운 쪽으로 노려야겠어 그래야 좀 비싹 잡긴 하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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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아 가보자 확실해 위치가 멸먼다 라인이 너무 별로야 아 좀 잘 뛰었는 것 같은데 난 이거 뒤로 갈 것 같아 어 워어 기회가 없 dead 기회가 없어 아깝다. 탑 하나 더 들고 가야겠지? 알았어 알았어. 근데 어깨는.. 아 잠깐만.. 아 저거 왜 들려? 아 뭐야? 떨어뜨릴게. 어 떨어뜨릴게 그냥. 오 껴안어! 아 가는 방향이! 아 가는 방향이! 음 하기 싫어졌어 바로. 아.. 아 가는 방향이.. 방향이 왜? 아 그러니까. 아니 일로 앞으로 바꿔. 어 알았어. 잘 꼈는데? 현태로 가! 어 잠깐만! 한다 한다! 아 사람이 벌렀긴 한데.. 올라가.. 아 야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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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그거 얇게 껴가지고.. 아 나 이거! absolutely SHIFT 근데 이거 가는 중, 다행